네 헤라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이런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청원이 20일 날 올라와서 23일 날 이미 5만 명을 돌파를 한 상태였는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좌파 언론이 유도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서 정해지면서 29일인 어제 갑자기 이 청원 사이트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면서 현재 65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접속 대기 상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헤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 것이 맞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장 당대표로 빨리 나오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참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계속 압력이 가해지는데 용산이 너무나 문제의식이 없이 안일하게 측근들이 전부 십상식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냥 심기 경험만 하고 기분 좋게만 해주니까 위험을 모르고 지금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지 그치 지금 민심은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야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도 국민 마음 앞에서 이렇게 고집부리지는 않았거든 사과 한 번은 안 하고 어느 연구인이 뒤에서 부적절하게 이렇게 그 동영상까지 다 유출돼서 돌아다니는데 국민이 그걸 보고 있는데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고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인을 감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이게 정말로 자기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식도 이뻐하지 않았어 부적절하다고 우리 국민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국민 정서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감싸고 그냥 부인은 손잡고 다니고 부인은 영부인은 댓글도 안 보나 얼마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그냥 예쁘게 갈래머리 하고 날마다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국민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해 그게 왜 그러냐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여사님 머리도 하고 엄마 마음 쓰게 하고 이런 걸 지도를 할 텐데 본인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이쁘고 내가 좋은 대로 하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부인과 자기가 이쁘고 좋다고 생각하는 여자의 모습과 충돌이 있거든 이런 모든 걸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데서 비롯해 국민 마음도 이해 안 해주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측근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경로를 수시로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랫사람이 더 얘기를 못하는 거야 민심은 전달이 더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을 윤 대통령은 절대 탄핵당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보수 우파라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이슈 나올 때부터 왜 나왔느냐 윤 대통령이 이미 탄핵의 운명을 짊어지고 대통령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탄핵의 운명은 짊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한 모든 것들이 나한테 돌아와요 업으로 그 업장이 소멸된 나라는 애국가 소멸된 사람만 내가 한 짓이 나한테 안 돌아오지 범인들은 전부 내가 어떤 가해자 마음을 썼을 때 본의가 아니래도 머리로 어쩔 수 없었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었잖아 안 하고 싶지만 자기가 했단 말이야 그건 곧 뭐냐면 역천자야 역천자 마음이야 그래서 그 역천자 마음을 내가 역천자라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 난 정의롭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역천자지만 어쩔 수 없다 내 손에 왔으니 이걸 알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했으면 모를까 뭐 돌을 닦기 전에 그거 알 수가 있나? 그냥 한 거야 이게 맞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역천자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게 돼 있거든 탄핵당한 운명이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기가 준 탄핵을 자기도 그 탄핵당한 마음을 느끼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엄청 조심하고 행보해야 돼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단순히 가슴 아파서 나온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우리 국민이 탄핵했잖아 국민적으로 역천자 마음인 거야 부모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부모라고 마음의 부모로 인정하고 위에 올려놓은 대통령이거든 부모가 잘못해도 그걸 부모 아니라고 내쫓고 그건 우리가 페루나라고 하고 후레자식이라고 하고 이러잖아 마음으로 하늘에서 벌을 받는 거라고 부모가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죄의 대가는 받겠지 부모가 하지만 자식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싸주고 부모의 수치를 내 수치라고 같이 고통을 감내하고 그래도 내 부모이면 틀림없다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자식은 복을 받아 부모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런데 부모가 살인자야 너 나쁜 새끼지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 던지고 그랬어 그 돌 던진 놈이 누구냐 똑같은 살인자 마음이거든 그래서 부모와 똑같이 아프게 살아요 살인자 마음으로 쓰면서 이게 마음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 그래서 국민적으로 어땠어? 되게 아팠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 국민이 양분해서 계속 싸웠어 지금 분단 조국이 남북이 총칼을 들이댄 것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끼리 뭉쳐서 살아도 시원치 않아 분단된 조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맨날 힘든데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이게 짧은 색인데 맨날 좌파오파하고 맨날 이게 더 심해졌단 말이야 길바닥에 나와서 막 정부한테 무전부 상태처럼 나라가 엄청 혼란해지고 싸움 박질해 밖으로는 뭔가 번성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되게 괴롭고 역천자랑 괴로움을 많이 당한 거야 서로 맨날 미움 쓰면서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역천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안 좋다 엄청 안 좋지 국민 마음이 엄청 안 좋고 국격이 쇄야지 이때 이 역천자 마음을 잘 뚫고 인정하고 잘 가면 원래 동특이 전 새벽이 제일 어둡잖아 아픔을 겪어야 고통을 겪어야 희망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걸 잘 극복해서 역천자 마음을 잘 이겨내고 무사히 바닥을 치면 이제 우리 민족의 시대가 오는데 만약에 이때 이걸 못 받아들이고 역천자가 돼서 나라가 혼란해지고 또 역천자가 정권을 잡으면 역천자 마음으로 탄핵을 하면 역천자가 정권을 잡아 그래서 윤 대통령의 무의식 속에 그 역천자 마음이 정권을 잡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도 역천자로 탄핵당한 운명인 거야 왕을 탄핵시킨 역천자 마음이지 그렇다면 역천자 마음을 쓰면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 본인도 그렇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데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 지도자가 민심을 받들여서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때 탄핵이란 방법이 아니라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탄핵이란 방법 외에 부모가 잘못할 때 계속 얘기하고 읍수하고 제발 고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부모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화난다고 그냥 너 부모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라고 한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을 안 듣잖아 윤 대통령이 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치? 근데 당대표가 되면 어때? 이제까지 부하로만 있었고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당대표가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돼서 소통을 하고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조언을 하고 끌고 가줘야 돼요 그래서 무난히 마치게 해야 되고 윤 대통령이 역시 역천자 마음이었구나 내가 느끼는 게 위대한 이슈 처음 나와서 도와주려고 나왔다고 하면서 방어하면서 공격 당하면 당할수록 역천자의 마음은 세게 올라오거든 무섭잖아 무서우니까 막 반항심이 올라오니까 막 야당에서 공격할수록 올라올 거라고 그래서 그걸 좀 막아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역천자 마음 올라와서 국민 말 안 듣고 고집부릴 때 대통령한테는 국민이 부모거든 근데 말은 안 들어 역천자 마음이거든 딸려고 하면 안 되고 굽혀야 되는데 안 굽히잖아 계속 굽히려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 뜻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는 자체가 이미 역천자 마음이거든 이 역천자 마음을 보니까 국민들이 다 올라와서 탄핵하고 싶어 요것도 역천자 마음이야 국민 입장에서도 보면 마음의 부모로 뽑아놨거든 대통령을 그래놓고 끌어내리는 역천자의 마음이지 그 역천자의 자기 마음을 알고 한쪽이 꺾어야 되거든 근데 국민들을 꺾게 하기는 힘들어 대통령이 윗사람이 잘해야 되는거든 윗사람을 꺾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역천자 마음을 내 유튜브를 안 듣잖아 구구 유튜브만 본대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결기가 있지 검사 출신이라 같은 검사 출신인데 칼이 더 예리해 윤 대통령보다 한동훈이 머리가 좋고 죽여야 되겠지 역천자를 꺾고 싶어서 역천자를 꺾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두려워서 꺾게 만들어야 돼 국민적으로 이렇게 막 역풍이 불고 이러면 대통령도 이제는 안 두려울 수 없을 거야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 말 들으셔야 안전합니다 이래야 되거든 나머지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은 대통령을 꺾을 수가 없어 약해 거기다가 대통령 따라간다고 지금도 공언하고 있어 계속 따라가 역천자 마음이 쓰는 대통령 국민이 가만히 있어? 역천자 마음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나라가 민심이 흉흉하고 국가가 안 되면 항상 왕탓을 했거든 덕이 없다 이랬지 그게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순천자 마음을 쓰면 국민도 저절로 순천자 마음을 써 부모가 자식한데 잘못하면 미안하다 이러고 사랑을 자꾸 주고 그러면 자식도 그런 애로 자라 그래서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 꺾고 사랑도 주고 속 깊은 애로 자라 똑같아 대통령이 국민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국민을 어떻게 사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면 국민도 대통령의 어진 인품을 본받아 정치인들이 저렇게 드세주고 지랄 맞아지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역천자 마음이 저렇게 세져서 국민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우리 국민이 지난번에 문정인 대통령은 역천자가 셌지 근데 그 사람은 이중인격이야 그래서 많이 참았어 엄청 참아서 그나마 국민이 탄핵을 안 한 거야 참았어 근데 그래도 그분을 싫어하는 국민도 많잖아 왜 그래 그 이중성 진짜 순천자가 아니야 진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역천자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나쁘다고 고집부리면서 착한 척하는 마음 그러니까 순천자가 아니지 순천자는 그 역천자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의 역천자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알고 꺾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를 꺾은 게 아니라 참은 거고 이번 윤 대통령은 역천자 마음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야 검사로 그래서 만약에 나 같으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권한이 나한테 오면 난 피할 것 같아 못하겠다고 하고 또는 내가 그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아픔을 느끼고 해야 자기가 돌아오는 역풍이 최소한이거든 근데 막 내가 대통령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갑질하는 마음으로 막 했던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야 그런 마음으로 국민한테도 그러니까 안 꺾은 거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야 두려움을 절대 인정 안 하고 오직 무서운 건 기건이 여사 여자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남자 마음밖에 없는 거지 그걸 보니까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야 부인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 차라리 난대 부인한테는 꼼짝 못하는 것 같거든 등을 밀고 그래도 가만히 있고 절절 매는 것 같고 김건이 여사 입김 때문에 김건이 여사 라인이니 막 이런 부적절한 게 언론에 오르내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영부인의 라인 이런 게 말이 나오고 당권 주자들이 영부인의 눈치를 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 국민이 많이 참고 있는 거야 왜냐 지난번에 한 번 탄핵하고 났더니 좋았어? 기분 좋았나? 우리가? 대통령이 수갑차고 끌려 다니는 거 아 너무 가슴 아프잖아 더군다나 여자 몸으로 그렇지? 막 재판정에 나오는데 예전에 아름답게 이렇게 고상하게 했던 그 대통령이 막 이런데 이상한 핀 꽂고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게 국민적인 수치가 말도 못해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좋았나?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렇게 해놓고 뽑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좋았나? 보수들은 전부 치를 떨고 나라 망한다고 했어 막 다 탕진해서 탄핵 안 당하려고 무서우니까 문 대통령 전부 다 갔다가 막 다 탕진해서 막 주니까 국민들은 그걸 먹고 다 자빠져 노는 국민만 생겨서 더 달라고 그때부터 국민 세금 뺏어 처먹는 이상한 파파라치 같은 것들이 생겨서 나 많이 봤어 무슨 서류만 조작하면 멀쩡한 것들이 팔다리 멀쩡한데 가서 일을 안 하고 세금 빼먹고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답시고 그거 아주 빌어먹은 인간들이야 그거 아주 사랑만 받겠다고 나라를 재정을 거덜을 내고 자기 사랑 받겠다고 두려워서 미움받으면서 저렇게 탄핵 당할 거라고 그 좌파의 정권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뭐 또 탄핵 들고 나와 국민들이 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탄핵시키고 누구 시키게 이재명은? 무서워 지난번에 좌파가 했던 거 생각하면 또 북한 빨겠지 북한 빨고 북한 퍼주겠지 너무 무서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야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나와서 제발 해야 된다고 느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최고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은 한동훈이 나와서 그 사람이 대통령하고 딱 각을 세워주고 국민 민심에 반응하면서 대통령을 죽여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좀 긴 건 여사가 나대지 않게 조절하게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국민이 한동훈한테 막 힘을 실어줘서 대통령은 한동훈 말 들어라 막 이렇게 해서 보수 정권이 그래도 무사히 맞춰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한동훈도 대선주자로 나와 정상적인 상식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 행태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겠어 오늘 아침에 쇼츠해보니까 정신건강 국민 여러분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댓글을 안 보나? 대통령께서는 댓글에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 대통령 내외 때문에 정신건강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정신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 주고 심리상담사가 상담해준대 심리상담사의 정신건강이 안전한지 국가는 아나? 나한테 많이 와요 심리상담 자격증 갖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전부 나한테 수행을 할 때 보면 우울증에다가 자기들이 벌써 정신병이야 그걸 알고 와 제자 중에도 많아요 그게 종이쪽지로 몇 개 이렇게 질문해서 사지선다형으로 하고 몇 개 끄적거려서 정신건강을 자기 걸 치료할 수 있고 남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나? 이게 머리의 생각으로 돈만 투입하면 다 된다는 그런 식으로 주먹국으로 국정운영을 했으니 세금만 몇천억씩 퍼대 쓰고 남은 게 없는 거야 국민의 정신건강은 지도자한테 달린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마음이 힐링이 돼야 돼 그리고 아 배워야 되겠다 절대 일절 금주를 하고 본인이 술을 좋아했다면 다 끊고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비싼 거 안 먹고 그리고 영부인도 검소하고 5년 동안 있을 때만이라도 어디 부적절하게 디올백을 받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본이 되면 꼼짝 못해 이재명 대표 쪽도 그렇잖아? 벅하 초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말이 안 먹히는 게 니네는 어떻게 했는데 소고기 먹었지? 디올백 받았지? 막 이런 소리 듣잖아 그걸 보면 국민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거야 제발 좀 존경스러운 분들을 봤으면 좋겠어 출장 갈 때 좀 아끼고 저기 북유럽 정치인처럼 검소하게 작은 원룸에서 잤다 그러고 기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기차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우리의 장관님들과 출장 가는 국회의원님들 그러면 국민들이 계란이라도 아니면 토스트라도 사드리고 수고 많다고 한번 안아주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살길 원해 정말 소박하게 독일 총리가 왔을 때 햄버거 먹고 회의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5년만 그걸 못해 줍니까 그때 우리 국민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하시는구나 눈물이 나 이때 정신건강해지는 거예요 제발 좀 그래서 탄핵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현명하게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탄핵했을 때 오는 그 혼란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때 탄핵과 지금 탄핵은 또 달라 지금은 진짜 너무 많이 무너졌어 우리 국민의 마음이 그때보다 지금은 여파가 더 클 거예요 우파 국민들 정신 차리고 한동훈을 밀어서 이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힘을 얻고 이번 탄핵 안 되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대신에 대통령이 계속 저런 짓하게 내비두면 안 되지 강하게 견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계속 봐 내가 말은 그러지 탄핵 때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 뭐 하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엄청 아픔을 많이 크게 겪고 한 번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번 더